디자인 자체도 지금 너무나 이쁘지요. 아니 바로 알아보실 거예요. 1월에서 이런 디자인이 있어 저희가 프랑스 감성을 그대로 담아서 프랑스 템포사의 민트트리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만 끌어 깔아 두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이 자연의 느낌을 받는 것들을 상당히 좀 좋아하시고요. 제가 지금 일부러 무릎을 대고 막 이렇게 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자꾸 할 수 있냐면요. 네. 이게 배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누웠을 때 좀 상당한 좀 볼륨감을 좀 느껴보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뭔가 좀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붕 뜨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이거 보세요. 와 편안하게 좀 주무실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좀 어떻게 접착을 했습니까? 어떻게 봉제를 했습니까? 이게 봉제선이 없어요. 봉제선이 없습니다. 무봉제 퀼팅을 사용했기 때문에 봉제선이 없기에 이렇게 손톱으로 박박 긁어보아도 뭐 걸리는 게 없어요. 맞아요. 뜯기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견고하게 오랫동안 사용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 접착제가 사용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접착제 사용 안 했죠. 우리 아이들이 여기 누워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이 누워야 되는데요. 접착제 사용하면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재원 씨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수족관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게요. 1월 매트입니다. 품질의 자신감이 이런 거거든요. 세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건 손세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요. 아니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세탁? 이런 거 생각도 안 하셨거든요. 뭐가 묻게 되면은 그냥 모르겠다. 물티슈로 대중 닦고 말았었는데 여기 접합 부분을 보시면 실리콘으로 방수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물에 푹푹 담가서 손세탁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객님 여러분 이제 겨운에 좀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보관하실 때는 저렇게 손세탁을 하시고 충분히 말리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주문 전화 주시는데 오늘 최초입니다. 품질의 자신감으로 드려요. 사용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불하신 금액을 100% 환불해드리거든요. 무료 체험 무려 3일 드리고요. 자 지금 더블 더블 사이즈 문의 가장 많습니다. 원 플러스 원 구성. 자 다른 방송 다른 홈쇼핑하고도 비교해보시면 더욱더 놀라실걸요. 홈웨인 쇼핑이 더욱 알뜰하죠. 왜냐하면 에바린 혜택이 있습니다. 8만 2천 원 더기 8만 2천 원 하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13만 7천 7백 원에 무려 두 장을 가져가실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의 무료 체험 3일. 오늘 최초 공개입니다. 주문 전화 받습니다.